전문가들의 시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시작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미국발 충격,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 새 벽두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어떤 섹터나 업종을 봐야 될지 좀 조언을 주시죠. 네, 새벽에 미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증시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불발 악재로 시장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적 긴축이라는 부분이 돌발적으로 나온 상황이고 양적 긴축을 시행하는 시기 자체가 앞당겨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페이퍼링에 이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경기가 무너지거나 경기가 회복되지 못할 만큼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을 논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행했을 때, 이런 정책들을 시행했을 때 시장이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미증시가 많이 밀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에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적정선의 매물 출애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유럽 등시나 미증시가 거의 역사적 고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대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 금융주들, 은행주들,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 방어주들이 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는 대부분 성장주에서 나온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2022년도를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 자리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물론 무리한 매매, 너무 공격적인 매매는 자제히 하셔야겠지만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2022년도에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들,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매매해 보신다면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하게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과 업종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여러 가지 업종분들이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이 폴더블폰, 접히는 휴대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접히는 휴대폰에 대해서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출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 폴더블폰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2022년도에는 작년보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폴더블폰이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조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종목들을 매매해 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폴더블폰 관련 주 올해도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종목도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네, 폴더블폰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접힌다라는 점이죠. 접힌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그로 인해서 디스플레이라든지 들어가는 필름, 여러 가지 것들이 이슈가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접히는 부분에 들어가는 힌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H, 바텍이나 세경아이테크, 그리고 에스코넨도 가끔씩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KH, 바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힌지도 이제 외장 힌지가 있고 내장 힌지가 있는데 KH, 바텍 같은 경우는 외장 힌지를 생산하는 회사고 지금 2021년도에 폴더블폰이 한 800만 대 정도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올해는 2천만 대, 내년에는 3천만 대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이 폴더블폰에 대한 성공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중화권 업체들도 계속해서 앞다퉈서 이 폴더블폰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뛰어난, 힌지를 만드는 기술력이 뛰어난 KH, 바텍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회사 규모에 비해서 내재가치도 굉장히 뛰어나고 현금성 자산도 많이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좀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이런 부분으로 조정을 받고 우리나라 IT 장비주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KH, 바텍은 일단 쌓아놓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고 성장성을 보고서 접근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좀 어렵더라고요. 어제랑 오늘이랑 이틀 동안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은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시장 대비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올해 KH, 바텍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좋은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지 KH, 바텍까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